유전자 변형 생물이 실험실에서 유출되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을 해외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이 만든 인공 아미노산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건데요. 유전자 변형 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쥐라기 시대 공룡들. 일정한 수로 통제하기 위해 모두 암컷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룡들은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수컷을 만듭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공룡들은 인간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유전자 변형 생물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활사를 바뀌게 됩니다. 미 하버드대 예일대 연구팀은 유전자 변형 대장균이 실험실을 벗어나면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대장균은 인공아미노산을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인공아미노산은 오직 연구팀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영양요구균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영양소를 영양소에 의존적으로 만든 거고요. 이번 연구진이 만든 것들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영양소에 의존적으로 그런 인공영양소가 존재하는 그런 조건에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그게 큰 차이입니다. 때문에 유전자 변형 생물이 인간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이 인공아미노산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유전자 변형 생물의 자연계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생물학적 자물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